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기존에 나훈아 개명악보집에서요. 선생님, 개명악보는 너무 쉬워요. 저는 조금 중급 이상인데, 중급 이상의 나훈아, 꾸미무와 애드립이 그려져 있는 그런 악보집을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문의가 정말 많았어서 제가 나훈아, 꾸미무와 애드립 악보집 35곡을 새롭게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개명악보집 35곡집이랑 수록곡은 똑같으나 악보에 대한 레벨, 수준이 다름으로 다른 책이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같이 구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는 앞에 나훈아 개명악보집과 표지는 같은데 색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책의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똑같이 이렇게 QR코드에 마찬가지로 이 교재는 이 악보마다 악보에 맞게 연주할 수 있는 알토와 테너, MR, QR코드가 들어가져 있는데 그 QR코드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페이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보시고서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목차에는 이런 곡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운 신곡으로 나온 테스형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형이라는 악보집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악보에 되어져 있고 이렇게 앞에 꾸미몸과 앞에 악꾸미몸, 트릴 꾸미몸과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애드립 같은 그런 멜로디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게 되었고요. 모든 곡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그냥 연주만 하고 이 노래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어차피 1절과 2절이 되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악보는 1절로만 되어 있으나 MR은 풀 버전의 음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알토, 여기는 테너, 반주 MR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넣으시면 완전 멋있는 연주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보가 총 35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시기 편하시게 악보도 최대한 크게 제작을 하게 되어서 이 악보를 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초급인데 조금 꾸미몸이나 이런 기교들을 조금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연습 악보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보고 연주를 하셔도 어? 너 왜 이렇게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냐라고 이렇게 표현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이렇게 35곡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을 여러분들께 구경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저희가 배송비를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어? 가격은 2만 5천원입니다. 위쪽에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주소와 성함 그 다음에 나훈아 애드립책을 구매하신다라고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로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음 빨리 그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설날이라서 바로 오늘 주문을 하시면 다음날에 바로 그 물건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이 교재 이 나훈아 꾸밈음 애드립 악보집을 받으셔서 멋진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